계양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노인성 질환의 악화를 사전 예방 관리하기 위해 지난 14일 계양구 한의사회와 경로당 한방주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사업 참여를 희망한 11개 한의원이 1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월 1에 방문하여 기초건강검진 및 진료를 비롯한 중풍, 치매, 관절 등에 관한 한방건강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경로당 어르신들의 실질적 건강증진을 위해 개인별 기초건강측정 및 건강행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료상담이 이루어지며 한의사들이 경로당 재능기부를 통한 정기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만성퇴행성 질환 노인의 통증 감소 및 건강증진을 통한 일상생활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